현진영공 진영공 진심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댄스 역사를 밟고 바로 그 친구 여러분 현진영입니다 나 처음 알았지 내가 알아서 두 곡만 하면 돼요 더하면 시끄러워해요 어르신 어르신 시끄러워하더라고요 그.. 소리쳐봐 먼저 보내드리겠지 형이 형들 형이셨어요? 소리쳐봐 이거 아니야? 나 진짜 근데 노래가 너무.. 나 처음 들었는데 소름끼기 너무 잘한다 저 원래 잘했어요 부부의 연구에서 그냥 난 피드랑 친해서 일회한 줄 알았거든 아이고 누구세요? 지금 여기서 다 판매하는 거예요? 어 판매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쳤다 아마 올까? 사장님 제가 깠어요 어 달다 눈이 줄까 눈이 줄까 근데 그 곡이 나오나? 베링적설이래요? 어 해야죠 알 수 있어 지금? 이게 제가 지금 목디스크 때문에 고음을 올릴 때 뒤에 통증이 와서 벽에 옷빈 같은 거 있어요? 여기 피를 좀 사야를 뽑아 안돼 안돼 아니 내가 알어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안돼 아 이거 희콘드레 올해 나온 희콘드레인데 그래 와 안양 쪽 가면 줄 서서 먹는 집이 있는데 훨씬 맛있어 잘 살아났어 당연하죠 산지인데 아 본데요 원래 강원도가 산지에요?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 또 어술이라고 있어 그건 뭐에요? 어술이 또 어술이 밥을 해 먹잖아 응 피가 막혀 신신대사가 아아 피 맑게 하고 당뇨 당뇨 목디스크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안돼 항예빛이 항예빛이 멈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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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송해야 될 거 같아 네 방송해야죠 아 이게 파스가 목 뒤에 딱 붙어 있어갖구 발송을 하면 목이 가지가지가지 하여금 기침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니 괜찮아 형 형 비트 차자 어? 비트 차? 비트 비트에요? 아니 비트 비트 비트라고 그 열매 야 어떡하지 너? 피가 맑아져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여러분들 와 비트 와 아 조금 헤매 여도 좋아 잘하는 나이 버스 손 시리기 세곡을 감싸게해서 그리고 소나기 소나기 춤출게 아뇨 발라든 듯 칼 수 있게 발라든 예 시리기 헤어오 백성 나가요 세상이 있어 이 소나기 소나기처럼 지나갈 거예요. 그리고 정선 군이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지금 여기 어디냐면요. 여기 어디냐? 여기 보니까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쫙 여기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소로 저기 지금 앞에 있는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들께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형도 형수님이랑 같이 다음에 좋죠. 이게 딱 가서 우리 현지연구진연구 구독자 여러분 여 산을 보세요. 와 탁 트여 갖고 지금 가슴이 시원하지 않나요? 와 이 새가 지금 자유롭게 하 저기 날아가는 저 모습 아 나도 날아가고 싶다. 끝! avilец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Ổ